사람은 적이 저 물건으로 인해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저 물건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다. 철학자 에피테투스의 말이다. 황금은 손발이 없다. 황금은 욕심도 없다. 그러니 나를 때릴 수도 없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를 공격할 수도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 그냥 황금으로 있게 되었고, 황금으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으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손발로 남을 물리치며 더 많이 가지려 할 뿐이다. 그렇게 다투고 이기면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며 좋아할 뿐이다. 그 손발에 남이 아파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참 이기적인 행복이다. 그 이기적 행복으로 인해 행복해지지만 또 불행해진다. 그게 사람의 운명이다. 이기적 행복으로 웃지만 이기적 행복이라 항상 외롭고 불안한 게 사람의 운명이다. 그러니 황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욕심 바로 그 놈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독이다. 우리는 원래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황금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도 대단해지지 않는다. 결국 죽고 결국 한 줌 흘리게 되어 사라질 존재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지도 못한다. 오히려 지금 여기 나란 존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바로 이 순간의 소중함을 불안과 우울로 채워버리게 만든다. 기억해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을 포기하게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남보다 대단하지 않아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슬퍼할 필요 없다. 남과의 비교로 행복한 행복은 진짜가 아니다. 남이 사라지면 사라질 행복일 뿐이다. 남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남의 시선에 종속되어버리는 불행한 행복이다. 그러니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원래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우리를 생각해봐라. 우린 빗물이었고 강물이었고 배추였고 사과였으며 바람이었고 햇빛이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이 나라는 이름으로 잠시 뭉쳐 나란 이름의 의식으로 더 맑은 물을 위해 다투고 더 큰 땅을 위해 다투고 있을 뿐이다. 원래 나란 의식 없이 물로 흩어지고 땅으로 흩어져 있던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데 말이다. 물과 흙이 자신을 내어주며 나를 이룰 때 아쉬워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내어줌을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게 자연이다. 내어주다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바람이 되고 강물이 되는 게 자연이다. 그렇게 서로 내어주고 내어준 것이 뭉쳐 나로 있다가 흩어지는 게 자연이다. 그 자연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아무 대단할 것 없이 그저 흩어지고 뭉치는 연속 가운데 아주 잠시 잠깐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욕심 없이 아집 없이 있다가 미련 없이 흩어져 돌아가는 게 자연이다. 그러니 욕심으로 다투지 말고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게 정말 제대로 있는 거다. 자연으로 있는 거다. 그게 우리의 참모습이다. 나는 그저 나이다. 나를 향한 나의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한다. 황금도 그저 황금이다. 황금을 향한 욕심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나는 그저 곧 흩어질 존재일 뿐이다. 욕심이 아닌 저 자연과 함께 하나 되는 거. 어쩌면 그것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답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